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왼쪽 보도 있습니다. 네, 이번엔 오른쪽 보도 있습니다. 네, 포즈 최고 한 번 더 정면으로 볼게요. 네, 이제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에 힘의 컷으로 자르셨더라고요. 잘랐다는 표시를 해주고 계시네요. 힘의 컷, 라라님 왼쪽 보시고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가 좀 긴장이 되죠? 염색 예쁘게 하셨으니까 오른쪽 보고 더 환하게 웃어주세요. 네, 지금 멤버는 사이에서 그냥 새색 몸발에 색깔이 빠지지 않는 쉐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어린이 색상이 굉장히 예쁘니까 네, 오른쪽 한 번 봐주세요. 네, 아쉽게 하는 포즈 왼쪽 보겠습니다. 상큼 발랄하게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정면도 한 번 더 볼까요? 자 왼쪽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네 정면 마지막으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하님들 충분하신가요 사진? 어 귀여워요